여기는 실립역에서 여기도 한 6, 7분이면 될 것 같아요. 좀 연식이 있는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2천에 53만원 2천에 53만원 방 두 개짜리 반지 아니고 1층입니다. 그냥 1층 1층이고요. 방이 두 개 다 크네요. 옵션은 가스레인지밖에 없고 관리비는 만원 그러니까 공과금이나 인도할 때는 다 따로 해야 되고 세탁기는 여기 화장실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세면대는 있네요. 조그마하게 세면대도 있고 방이 많이 큽니다. 역시 연식, 방 커지려면 연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큰 방 같은데 3m 40 나오고요. 저희까지가 3m 40 나오고 3m 30 나오네요. 이렇게가 3m 40 이렇게가 3m 30 나오고 제가 여기 여기 주방은 찍지 않게 그 제지 않을게요. 이제 3m 40 똑같네요. 아까 옆방이랑 3m 40 여기가 더 크네요. 이 방은 방 두 개가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이제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1층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지화보다 낮고 이천에 55면 아니, 55가 아니지 53만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옵션은 물론 없지만 크기 위주로 보신다면 역세권이 크기 위주로 보신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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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